박수 박수 준비 출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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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아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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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는 안되는데 저기 동생들 앞에 아 저기는 성공 못하더라도 저기는 빨리 때리면 안돼 저기 저런건 안되죠 네 얼마나 아 네 지금 겁먹었어요 아 겁먹죠 자 일단은 흑당을 안다는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아 흑당이 막고 흑당이 작동이 됩니다 아 일단은 흑당을 못해요 아 그쵸 일단 완주를 해야 결승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살짝 확산주세요 자 하지만 2단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는 않는데요 아 아 자 이러면 체력소로가 많아지죠 체력소로가 많아지죠 자 문을 열어야죠 문을 닫게 하죠 저 앞뒤로 저 미루군이 아니에요 그쪽으로만 들립니다 자 정신 못 차립니다 아 아 좋아요 버거 5단계 진입하러 호흡 프리시아 그냥 참고해 파이팅 지금 뒤로는 벌써 무섭니까 아 내려갑니다 자 오오 시원하게 크네요 알았어요 와 와 이제 폭증이 많이 가셔 보입니다 와 와 이제 뭔가 알 거 같아요 왜 물풍선을 거기다 던졌을까요 제가 춤 못 춘다 못 춘다니까 아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괜찮으시죠 아 알겠습니다 이중경기에서 심문원을 제공합니다.